어디가 좋은 거예요 이게? 몸의 중심에 힘을 길러주는과 동시에 네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전 없는데 전 없는데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판타지 부러운 그런 자세예요 아 너무 싫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자 선생님 긴장 푸세요 진짜 위험하네 이게 만약에 처음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손을 이렇게 짚고 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괜찮아요? 네 좀 전에 공간이 안 괜찮았죠? 네 나와네 너무 떨려요 설명을 많이 듣기도 떨리시죠 아 엄마 아빠 고양이 있는데 고양이 어디예요? 고양이 어디예요? 광주입니다 광주? 광주 어디예요? 광주 어디 제 고양이 어디예요? 주소가 어떻게 해요 주소가 태어난 거 광주 어디예요? 주소 몰라요? 광주 무슨 동? 광주 어떻게 진짜 모르겠네 동 동 자꾸 뒤집다 보니까 머리가 저거 갔다 하시는 모양인데 엄마 저 테레비 나왔어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 academia 저 우리 감사합니다.